그 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대북전단 보내는 거 어제도 보냈잖아요 그렇죠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20만 장을 실은 풍선 10개를 북한에 살포를 한 그런 상황이고 군은 이걸 살포했기 때문에 북한이 또다시 대규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북한 도발 시나리오에 따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대응태세를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그러면 동아일보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면 보여주십시오 일단 제가 1면 기사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북한이 대규모 보복 조치에 나서고 우리 군의 맞대응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 수위가 벼랑 끝까지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면 기사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고 하는 타북단체가 어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하잖아요 풍선에 매달아서 거기에 1달러짜리 지폐 2천 장 가수 나훈아 임영웅의 트로트 음악 그리고 드라마 겨울연가 영상 이런 게 담긴 USB 메모리도 같이 넣어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탈북민연합회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대북전단 10만 장과 초코파이, 라디오 방송이 담긴 USB 메모리 등을 지금 뿌리는 걸 또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북한 동포 직접도끼운동 이런 단체도 있는데 여기서도 7일에는 청양이나 강원도 쪽으로 날려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자 따로따로 다 보내겠다는 거예요? 대북전단도 보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북전단 안에 대북전단 보내는 뭔가를 매달아서 보내는 거니까 그 안에 초코파이, USB 메모리 초코파이는 저는 북한 사람들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왜 계속 농단에서 초코파이 입기 좋았대잖아 맛있으니까 그리고 나훈아 트로트 들었으면 좋겠는데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노래 많으니까 들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들었으면 좋겠는데 북한 당국이 받아들일 때는 우리 체제에 위협이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뭔가를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쌀 보내기 운동하는 분도 있어요 쌀 보내기 운동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인천 강화 지역에서 북한으로 쌀 500kg이 담긴 페트병을 띄워보는 예정이다 그게 가? 근데 가긴 가나? 그것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지? 사단법인 큰샘이라고 하는 곳이라는데?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몇 군데 단체가 몇 개예요 지금 이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제가 북한 입장을 굳이 생각해야 되나라는 의문도 있지만 시점을 북한으로 옮겨보면 하늘에서 자꾸 이런 게 날라오고 대북전단에 USB니 1달러도 막 그렇죠 1달러짜리 그걸 묶어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북한에서 가치가 높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걸 잡으려고 몰려둘 수도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런 거 막 온다고 하고 바다에서는 쌀 담은 거 페트병이 막 이렇게 떠내려오고 그게 막 오고 그럼 이걸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냐 북한 사람들이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되냐? 이럴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뭔가 어떻게 판단이 있어야 되고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정부는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들에 대해 자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관기간 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웃긴 얘기다라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네 네 동아일보 3면 보여주십시오 정부 대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동아일보 3면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9일부터 북풍 군 북오물풍선 살포된 대북확성기 즉각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군이 보기에도 가만히 있겠냐고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북한이 대북전단을 뿌릴 때 또다시 우리한테 보내면 오물풍선으로 100배 등에 나서겠다 이렇게 위협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군에서 보니까 북한은 풍향을 보며 오물풍선 3차 살포 디데이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군 내부에서는 북풍이 불기 시작하는 9일 등이 거론이 되고 있다 다만 이번 주말 북한 지역에 비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풍향 외 기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서해 북방안개선, NLA 일대 등으로 해안포 집중사격에 나서는 등 다른 방식으로 기습 도발을 해올 가능성도 군은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면서 북한은 언제든 오물풍선 테러에 나설 준비는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풍선 수량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동향이 파악됐다면서 명령만 있으면 수시간 안에 대량 제작이 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또 최근 날린 오물풍선보다 더 많이 장기간에 걸쳐 살포하거나 다른 내용물을 다 매달아 날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지난번에 살포한 것도 한 3,500개 정도 된다면서요 사카맣게 날아오는 거 아니야? 혹시 또? 그러니까 오늘 또 어떤 언어를 보면 북한이 그렇게 많이 보냈기 때문에 더 생산 여력이 없을걸?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인용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 없겠어, 북한도 근데 이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군은 보낼 걸로 보는 거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막 날려보내는 거 그거 하나도 안 맞고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그리고 만약에 날씨 때문에 이거 못 보낸다고 그러면 분명히 서해상에서 무슨 도발을 할 것이다라는 것도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군은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대응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물풍선 도발 수위에 따라서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등 법적 절차 마무리, 그리고 확성기 설치, 방송 체계 이렇게 이어지는 3단계 대응책을 마련해놓은 상태라고 하네요 그리고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3차 살포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해 여론이 악화하면 확성기 방송 체계라는 3단계 조치를 2단계 확성기 설치와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다는 그런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확성기 방송 곧바로 재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거잖아요 다시 한 번만 오물풍선 날려보내면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한겨레신문 3면 보여주십시오 꽃게잡이 중국어선 안 보여 북연평도 포격 이후 처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뭐 굳이 세세하게 저희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기사 제목이 다 드러나 있어서 간단하게 그냥 제가 위쪽에 있는 기사 내용이 뭔지 설명해 드리면 연평도 해전, 연평해전 입고 난 다음에 그때 한동안의 남북관계, 긴장관계가 굉장히 긴장이 조성되고 나니까 그때 중국어선들이 막 불법 오로를 많이 하다가 싹 사라졌었는데 지금 중국어선들이 싹 사라진 상황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평도나 서해오도 쪽에 있는 어민들이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중국어선들도 이렇게 뭔가 큰 남북 간의 충돌이 발생할 걸 우려해서 사라지고 있는 마당인데 뭔가 지난번 연평도 포격사건처럼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평도뿐만이 아니고 이 기사에 보면 포천시의 경우도 나오는데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서 포천시 같은 이런 경기 북부지역에 있는 이러한 지역의 경우에는 상당한 불안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계당국이 이게 대북전단이 어떻게 된 건지 뿌린 위치가 어딘지조차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고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소극적이니까 관계당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도 그렇고 포천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주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결의 기사에 코멘트를 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보수층이라도 확실히 잡으려는 건지 정부가 북한을 너무 노골적으로 적대시한다 과거에는 민간에서 전단을 뿌려도 정부가 북한과 대화하면 큰일은 벌어지지 않겠거니 했는데 요새는 강대강만 추구하니 더 불안하다 포천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상에서도 육지에서도 접경지역에 가까운 분들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brow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